안녕하세요 우리 강서 1대교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께서 복음치요와 또 24제자로 풍성한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 원단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이 우리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이제 오늘 첫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역의 또 큰 방향을 잡고 또 어떻게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성취의 응답을 누려나갈까 오늘의 첫 시간에 우리 원단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단 성취의 주역입니다 우리 본문은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두 장의 강의안을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그 강의의 서론에도 나와있지만 이 꿀벌은 사실은 처음에 깨어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꽃가루를 먹는 애벌레는 일벌이 돼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로얄 제리를 먹는 애벌레는 여왕벌이 돼서 벌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 종족을 탄생시키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정말 사단의 건설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종속되어지면서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81편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꿀송이 같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는 당연히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늘 육신의 것 땅의 것 썩어질 것을 바라고 거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2021년 이 원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분명하게 또 찾으시고 또 내 것으로 이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원단 메시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원단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누기 전에 이 원단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전적인 한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 원자가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단자는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은 그야말로 여러분 설날 아침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새해 아침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날에 하늘께서 올 한해를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큰 골격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시간은 크게 보면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크노로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크노로스 이것은 그야말로 1시간에 60분이오 하루 24시간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양적인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진 이 크노로스 그야말로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자 카이로스는 뭐냐 또 다른 의미죠 바로 각각 다른 의미로 주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25시의 응답을 우리가 늘어나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또 내가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상황이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늘께서는 우리에게 1년 또 52주라는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각각 다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단의 이 의미는 뭐냐 이 원단 메시지의 의미는요 우리께 있어서 한 해 2021년이라는 이 한 해를 향한 우리에게 중요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고 한 해에 나아갈 방향이 되어집니다 저는 늘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큰 골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52주 강단 말씀은 그 골격에 사실적인 살들을 붙여나가면서 52주라는 계단을 올라갔을 때 이제 마지막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원단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원단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의 현장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의 현장 바로 우리 예원교회가 응답의 현장이고요 또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응답의 현장으로 이 응답을 개인화로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원교회는 매년 이 원단 말씀의 성취를 너무도 사실적이고 실감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개인은 과연 이 원단의 말씀 성취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교회는 누리고 있는데 막상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지들이 이 원단 성취를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의미할 때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땅이라는 공간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단어를 들으시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신 단어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간자입니다 간 이 간자란 한자어 그야말로 사이인 거죠 사이, 틈, 간격 반드시 우리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도 텅빈 자리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자리로 채워질 때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되어지듯이 이 시간도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을 통한 미션을 실현해 나갈 때 굉장히 우리의 삶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또 365일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52주 강단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1년이 52조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단은요 원단 성취를 누리기 위한 주간별 미션 그야말로 한 주간 한 주간 우리가 받아 누릴 응답들이 바로 강단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이 1년에 나아갈 방향 목표 비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프레틱스가 바로 이 52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는 세 사람의 벽돌공에게 지문합니다 당신은 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당신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일당 받기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는 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똑같은 한 건물을 짓지만 누구는 먹고 사는 생계형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저를 건축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응답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원단 성취를 위해 매주 선포되어지는 52주 강단 말씀을 또 언양으로 붙잡고 매주 적용하고 도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안에는 2021년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를 간단하게 제가 유학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10편 81편 말씀은 단위 목사님께서도 원단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6월절 또 초막절과 같은 이 히브리 큰 절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여러분 예배시 감사시와 같습니다 그런 명절 찬미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월 초하루에 부르면서 다시 한번 새해의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단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묶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내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올해 이 원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조건절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갖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라고 하지 않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1대1 개인화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풍요함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만큼 채워가죠 그러나 분명히 상식의 3장, 6장, 11장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성공 뒤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요 뒷북을 칩니다 그야말로 세상 것은요 공고하고요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요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정말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불을 지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도 또 우리 귀한 사역자로 조장지역장으로 또 여러분들이 구역원으로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버티는 수준의 그런 기도장만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믿는 데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원단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의 크기가 바로 응답의 크기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큰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면 오늘 본론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 오늘 시편 81편 10절 말씀 올해 원단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는 이 하였으나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소름있게 쪘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분명히 채워줄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올해 원단 말씀은 사실은 반면교사입니다 아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굉장히 부정적인 모델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롤 모델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애국에서 430년 종사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시고 정말 거기서 출애국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원단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출애국의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금 4장 18절 19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인 내게 이마 썼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나는 사역자고 많은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요 그것을 치우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새들이 어미새가 날라다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크게 입을 벌려 자신들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심을 이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언약관계 하나님과 나는 언약으로 맺어진 이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자막에 한번 보시면요 10편 81편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편 81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약이 파괴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장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의 극치를 드러냈고 굉장히 완악했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로마서 1자 24절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 6이 더 이상 해결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굉장히 무서운 저주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관계 속에서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요 무엇의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입을 하시는 그래서 올해 원단의 말씀은 1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부분은요 우리가 믿음의 입 또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대지의 말씀은 바로 기도의 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도시에서는 제비가 처마 밑에 흙을 물어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미가 먹이를 이렇게 물고 와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보면 일제히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미가 먹이를 골고루 주지 않습니다 차례대로도 주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입니다 가장 배고픈 거죠 가장 배고픈 때문에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입 크기 순이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누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비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경험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히브리서 1장 11절 1, 2절에도 나와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야지 믿지만 우리는 믿을 때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누구는 응답하고 누구는 응답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은 어떤 차별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믿음을 보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아닌 딴 것이 들어갔다 참된 절대 믿음이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도구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용의 그 전선줄로는 구압이 흐르는 공장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자꾼의 믿음의 스케일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 선하며 드름은 그리트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단무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지속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실증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아닙니다 종교적 율법적 말씀이 아니라 매주 52주 광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극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10편 1편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또 정말 중요한 훈련의 자리 속에 은혜의 자리 속에 여러분을 자꾸 갖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변화됐던 바로 역전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믿음의 선진장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창세기 26장에 우리가 이 상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이삭 같은 경우도 여기서 르호버 경제에 정말 백배의 축복 속에 샘의 근원적인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백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11개 5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 이 나만장군 참 이 믿음이란 건요 여러분 믿을만하고 상황이 돼서 믿는 것은 부시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한 정말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람장 나라의 군대장과 나만 엘리사에게 자기의 문득병을 고침받으러 왔을 때 사실은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았을 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보면요 이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이 계속 어떤 편이 나오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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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의굴을 두르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은요 바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면 참 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입의 모양이랑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실 때요 찬양이 나오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말씀을 내 입으로 시행하고 손포하고 암송했을 때 정말 치유하는 현장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면요 세상에 입 딱 다물잖아요 내가 영적으로요 다운되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절대 찬양 안 나옵니다 말씀 절대 고백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쁘면요 마음이 기쁘면 입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입은요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상태랑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래 원되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단순히 육체의 어떤 한 기관인 입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요 이 입과 구원의 관계를 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행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과 입으로 시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특히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요 자꾸 소리 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봉은 10장 32지구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10장 32절 33절에도 보면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 이렇게 세례받을 때도 보세요 그냥 세례를 베푸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름을 세례를 준으라면요 아멘! 이라고 고백하게끔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온 해중 앞에 입술로 시인하면서 서역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이 부분도 제가 작은 2번부터 쭉 설명을 드렸고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입을 열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이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한기와 3장 1절이 7제로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였던 과부 또 그 아들을 찾아서 공경을 호소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그러잖아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으로 나를 빚을 다 갚아라 그거 팔아서 빚 갖고 생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상황, 내 수준 바라보고 내 꼬락선이 바라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내가 복원 밖에 살았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야 되니까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면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걸 받기 원한다면 그걸 다 모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종지 끌을 갖고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복권마다 계속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난 여인의 믿음을 모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현료증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믿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해서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 겁니다 무리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베드로요 갈리리오스의 풍랑이 일 때 멀리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를 구했는데 사실은 풍랑을 말아보는 순간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구나 다 무리를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전?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도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응답받기는 원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정말 철저한 신뢰는요 철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난 믿어요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는다? 응답받을 수 없죠 순종은 나의 상식과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께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좋은 음식도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크기와 스케일을 넓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의 크기 스케일을 넓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사역 속에 나의 구역지교의 속에 사실상 성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입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입을 여러분께서 크게 여시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자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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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응답의 그릇 저는 어떤 생각을 참 많이 하면 특히 우리 사역자들 리더의 리더들이시거든요 누군가를 양육하고 말씀을 주고 격려하고 지지는 우리 리더자들은요 그릇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메시지 홍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자들과 리더가 아닌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인품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힘이 있구나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구나 말씀이 다르구나 이것이 여러분 리더와 무리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 한해 중요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사역의 첫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쭉 성경 구절을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 구전들을 다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극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구보소 1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할 때 부분 또 요한복음 16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부터 구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특별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이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듣더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야구부서 4장 2, 3장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 너희가 구하여도 사실은 잘못 구한 거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약적 기도의 방향을 맞추는가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때요 언약 기도문을 제가 자료를 다시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적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본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할 때 그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수꾼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4반절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러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정말 우리 구역지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집중이 안 된다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 하실 때도요 묵상이란 건 여러분 소리 조용히 속으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읍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소리 내서 고백하시고 내 뇌가 되도록 내 영혼까지 말씀이 영혼에 정말 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말씀 잡고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꾸는 자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위처럼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꾸는데요 자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세의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 신학자 키에르 키고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보금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에서 뭔가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고 뭔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그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내 틀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를 바꿔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 바라쿠타라는 그 육식성 물고기가 있는데요 2주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이 물고기를 넣어놓고 수족관에 유리벽을 딱 설치를 했는데 가장 좋은 먹이 숭어를 딱 넣어놨을 때 이 바라쿠타가요 계속 그 유리벽이 있는지 모르고 부딪히면서 그 숭어를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2주 동안 계속 부딪히고 깨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2주 후에 유리벽을 치워도 그 앞에 숭어가 있어도 더 이상 바라쿠타가 그 숭어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실패했던 게 각인되다 보니까 이제 유리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숭어를 잡아먹을 수 없다는 기능에 각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숭어를 전혀 공격하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창세계 3장의 쓴뿌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우리는 믿음에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뭐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나는 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실패와 상처에 쓴 뿌리들 예트를 여러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바꿔지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민숙이 14장에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 완전 10대 1으로 나눠지지 않으세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누군가는 우리를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자신을 그렇게 보지만 아니다 요소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메뚜기가 되고 싶습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바꿨을 때 그 상황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가난한 땅을 들어갑니까? 이 비전을 붙잡던 요소와 갈렙과 정말 제 2세대들이 실제로 가난한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추리국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추리국기 1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써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요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요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 풍성하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게 채워주면 물론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우리 17절에서 18절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네께서 이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입 정말 비전을 크게 품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각 가정마다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으셨죠 그 기도 제목이 정말 2, 3, 7일 살리는 중요한 초석이 되어지는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서론적인 것에 방향 맞춘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수준 아니니까 그런 찌찌하게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 코이 물고기라고 있거든요 오늘 참 물고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물고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그냥 어항에다 놓으면 5cm, 18cm밖에 자라지 않는데 조금 이제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15cm, 25cm까지 자라고 이것을 넓은 강물에다가 방류해버리면 90에서 120cm가 자란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물고기인데 이것을 내가 어느 환경을 열어주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크기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을요 그냥 어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237 넓은 세계 현장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달라지듯이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실 때 보금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응답도 크기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 사람들이 여와 하나님을 알 거다 라고 한 것처럼 결국 우리는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드러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 에시게 36장 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적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래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입 여러분의 기도의 입 벌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구하여 된다 왜? 이것이 우연이 된 건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인지 아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을 기도한 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형통의 삶 2, 3, 7일 현장에 빈 곳을 채우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러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만족하게 채워주시면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렸더니 내가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만족하게 채워주시면 이거를 여러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구역을 놓고 기도하실 때요 네 그냥 우리 한두 명의 그리고 그냥 몇 명 있던 사람 또 까먹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는요 채우다는 것은요 가득하다 흡족하게 하다 목사님께서 옥토바 말씀하실 때 백배 축복 말씀하셨잖아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입니다 그냥 숫자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10편 81편 올해 원단 말씀에 우리 81편의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숙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소 또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반숙의 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창세계 3장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밀로 또 반숙의 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에베스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기와 4장 2절에 그 과부와 엘리사 이야기 보십시오 여러분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핑그릇을 가득 차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풍성한 식탁을 하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빈 곳이고 가장 척박한 현장이었지만 가장 풍성한 식탁을 경험했던 광야 옷도 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께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동일한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누가 보곤 6장 38절에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퍼스트 무버 먼저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도전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이 응답을 풍성이 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한 예화로 페르시아 왕국의 한 풍습이 있는데 왕이 큰 공을 세운 신하나 이런 충성신하 신하에게 선물을 줄대요 선물을 내리는 방법이 독특하대요 빛나는 보석을 손에 딱 쥐고 네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면 그 신하가 무릎을 꿇고 입을 크게 벌린대요 그런데 그 입의 크기만큼 보석을 그 입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 맞는 실제에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예화를 제가 보면서 야 입을 조금 벌린 사람은 보석을 조금 받을 것이고 입을 크게 연 사람은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기도의 입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리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거든요 헛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헛수고의 입을 크게 열고 거기에 매진하고 오일이라고 집중하는 우리는 그런 선호적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정말 3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께서 마음껏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강의 안에 중요한 묵상 성경 구절들을 쭉 넣어드렸습니다 이 말씀 성구들이 올해 여러분께서 원단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에도 넣어드렸고요 오늘 자막에도 나오지만 좀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나오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상을 들었는지 한번 점검도 해주시고 또 못 보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면서 함께 포럼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내 각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도 점검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CVDIP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 10편 37편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10편 103편 5절 여러분 잠잘 때 늘 10편 103편 1절 5절을 묵상하고 제가 암성하고 자거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10편 107편 9절 제가 읽은 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럼을 할 내용 우리가 우리의 입,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분명히 영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부신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옛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걸림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올해 원단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반명교사로 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원단 송치의 주욕으로 그리고 우리 정말 구역의 많은 연약한 약물이들 앞에 후대 앞에 롤 모델로 서서서 올 한 해 기필코 원단 송치의 주욕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 제목들이 올해 2021년 언약 기도분만큼 좋은 기도문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중요한 언약 기도할 수 있도록 그쵸? 주문 무언하는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원단 카드 주셨습니다 언약 기도 카드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앞면에 있는 대로 정말 중요한 일곱 가지 기도 제목들 정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요 올해 원단 이 말씀을 갖고 그대로 일대지 일대지 결론까지 너무도 치밀하게 이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마다 고백하세요 자꾸 입질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여셔서 올 한 해 여러분 구역이 정말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시고 또 본당 환당과 237 보그마의 주역으로 서는 우리 기한 구역지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 한 해 성시될 기한 원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갔고 이 시대의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당 환당과 237 보그마 또 기한 구역지교 활약하여 주셔서 도전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환경의 내 수준에 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내 믿음의 또 기도의 입을 넓게 크게 열어서 깊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응답의 크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구역이 날마다 배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각 구역마다 정말 퍼스트 무버들이 일어나서 본당 환당에 정말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풍족하게 만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보금경제 응답 누리게 하시고 생업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기한 헌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기한 언약의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